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 제26부, 조선을 뒤흔든 스캔들, 어우동 사건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476년 9월, 이때 당시 왕실 종치진이었던 태강수, 태강수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태강수는 왕실 종치진들을 이루는 칭호 중에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가장 급이 높은 사람들은 대군, 군 이렇게 얘기하죠. 대군, 군밖에 다들 모르실 텐데 그 아래로 더 있습니다. 도정, 정, 부정, 그리고 수. 수라고 하면 종사품의 왕실 종치진인 셈이죠. 왕실 종치진 중에서는 좀 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종치는 종치진이에요. 하여튼 태강수, 이동. 이 이동이라는 인물이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동의 와이프는 박씨 부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동이 자신의 정실부인이었던 박씨 부인을 멀리했다고 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멀리하고 오히려 첩에게 더 마음을 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동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아예 박씨 부인을 내보내버리고 첩하고 같이 알콩달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거의 이혼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나 양반이라든가 아니면 왕실 종치진이거나 이런 정도쯤 되면 사실상 이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지간에서는 이혼 잘 안 시켜줘요.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웬만하면 이혼은 안 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서양도 그랬어요. 서양도 기독교적인 교리에 따라서 웬만하면 이혼 못하게 다 막았죠. 그래서 이제 좀 급이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려면 로마 교황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이혼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동이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상당히 막장스러운 행각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자기 와이프였던 박씨를 무고하게 됩니다. 뭐라고 무고를 했냐면 와이프가 간통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이혼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고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조사 끝에 이게 무고라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게는 직처벌 빼앗는 처벌과 함께 사실 무고쯤에는 원래 처벌 강도가 좀 셀 텐데 왕실 종친이라서 대강 이 정도만 하고서 끝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이게 좀 굉장히 시끄럽게 퍼지게 되면은 왕실 체면에 손상이 될 거기 때문에 조용조용 처리를 하려고 일단 직처벌 빼앗는 처벌 정도까지만 하고 뭐라고 이제 엄명을 내리냐면은 박씨부인하고 다시 재결합을 해라.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번 마음이 떠난 이동은 박씨부인을 친정으로 보낸 다음에 소박을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씨부인은 신세가 참 철회하게 됐어요. 친정집에서 독수공방 하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뭐 친정집 가서 거기서 뭐 대부를 잘 받았겠어요. 그렇죠? 친정집에서도 그런 얘기 했겠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뭐 소박님을 잘 못 먹으셔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정말 이제 자신의 신세가 철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박씨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전형적인 피해자고 대단히 이제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던 박씨부인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하게 혼자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좀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씨부인을 모시고 있던 여정도 여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시면서 외로움도 달래시고 그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바람을 집어넣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박씨부인이 여정의 말에 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래 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이제 자유롭게 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인생의 이막을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박씨부인은 엄연히 양반 가문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도를 하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정식 이혼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후 박씨부인은 그야말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정을 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박씨부인에게 붙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은 같이 어울려서 통한다라고 해가지고 어우동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어울루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보통 어우동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자 어우동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남자들은 어장관리를 하듯 가지고 놀던 어우동 이 어우동이 만난 남자들이 무려 성정실로 기록에 따르면 17명에 달했다라고 해요. 적어도 10명은 확실히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신분도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심지어 과거 급지한 사람도 건드렸고 양반집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평민들 그리고 노비에 이르기까지 정말 참 다채로워요. 그게 그야말로 화려한 남성팬력을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남편이었던 이동에 대한 복수심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지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약을 생활화하는 데 전력을 키우려던 성종인 시대죠. 그죠? 결국 어우동의 화려한 남성팬력은 덜미가 잡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온 세상이 떠들썩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사건이 공란화되자 어우동과 어울렸던 남자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붙잡혀와가지고 처벌을 받는데 대개 이제 매를 맞고 유배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문제의 근원인 어우동에 대한 처벌인데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조건 어우동이 다 꼬시고 다니면서 그랬던 거냐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역으로 이제 상대방이 어우동에 접근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역해 들어가는 사건인데 무조건 어우동이 꽃뱀처럼 다른 남자들을 홀린 것도 아니고 남자들 측에서도 소문을 좀 어떻게 듣고서 어우동하고 뭐 좀 어떻게 하룻밤 해볼까 하고서 접근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접근하는 방식도 밤을 넘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누구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러 왔다는 식으로 빙자를 해가지고 손님처럼 이렇게 찾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어우동한테 당신 그러고 다닌 거나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협박조로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든지 베라벌 케이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냥 이게 어우동만 가해자라고 보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어우동의 행실이 대단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법적으로는 간통죄에 해당하지 대역죄는 당연히 아닙니다. 보통 간통죄는 이제 법전에 뭐라고 쓰이냐면은 처녀총각의 경우에는 장80대 그리고 유분예의 경우에는 장90대가 국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법대로 간통죄를 적용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간통죄인데 충격적이라는 건 하더라도 간통죄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은 어우동이 왕실 종친과 결혼한 여인인 만큼 왕실 체면을 생각해서 지난번처럼 좀 이제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좌승지 김계창이 붕괴하여 말하기를 어우동이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지만 사족의 분여자로서 음행이 극에 달했으니 이것은 곧 강상죄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만약 이 주장대로 가자면은 어우동이 강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극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성중의 몫인데 지난번처럼 조용히 터끄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법전대로 법대로 간통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김계창이 주장대로 이거를 강상죄로 이제 봐서 극형을 내릴 것이냐 아 사실 이게 조선 개국 초기에도 한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태종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어떤 이제 맹인 스님이 양가침 이제 여자하고 정을 통하다 걸려가지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태종이 대단히 분노해서 사형 처분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태종의 신복이었던 이숙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사형 판결 내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은 간통죄는 장형인데 당연히 법대로 하셔야지 왜 사형을 때리십니까 라고 말을 했다가 찍혀가지고 이숙권이 결국 이제 실각에 당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국 초기부터 법전에 따르면은 간통죄는 장형이에요. 사형죄는 아니었고요. 자 그럼 성종이라는 인물의 스타일을 놓고 보면은 본래 성종은 신하들이 어떤 잔소리를 하던 어떤 돌직구려 나리던 어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던지 간에 잘 귀담아듣는 대단히 관대한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법과 제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군주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제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법대로 하자면은 어우동은 장형에 해당하는 죄가 맞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성종은 이번에 누구 편을 들게 되냐면은 김계창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우동에게 강상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극형에 처하도록 명을 내렸다고 하죠. 1480년 10월 결국 어우동은 성종의 명에 따라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강상죄에 준해서 그렇게 처벌을 한다고는 했지만 진짜 강상죄는 아니었죠. 그래서 형은 이제 험악하게 참수형이나 그렇게 가진 않고 극형으로 집행이 되고요. 강상죄의 경우에는 대역죄이기 때문에 연자가 걸리게 됐어요. 하지만 이것도 진짜 강상죄는 아니기 때문에 연자를 걸리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우동 사건은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결하는 과정에서 성종은 평소하고 다른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인자하고 관대하고 그런 임금님이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단호하게 이제 나갔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성종이 여성관을 보여주는 그런 한 대목이 아니냐. 여성관이 성종이 대단히 보수적이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해석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우동 사건이 일어날 무렵 성종의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한 시점이었는데 왜냐? 성종을 상당히 좀 이제 킹받게 만들었던 한 여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종이 대단히 짜증이 나가지고 이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니었겠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기는 한데요. 뭐 어쩌면 둘 다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과연 이때 당시 성종을 대단히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던 여인이 누구였냐. 나름 조선 역사에서 그러다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후궁 출신으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제 왕비자리에 올라온 케이스인데요. 성종 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패비윤씨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